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친을 버린 뒤 돈 1,800만원 들고 전문직 남자를 찾겠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자꾸만 돈 타박을 하는 남친 이제 버리고 전문직 남자를 만날까 하거든요. 저한테 돈 1,800만원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얼씨구 연병 그게 되겠냐? 원제 결혼준비 서로 모은 돈 차이로 인한 갈등 제목 그대로에요.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인데 저랑 남친 각자가 모은 돈 때문에 자꾸만 싸움이 생겨서요. 인형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먼저 제 나이 29살 연봉은 약 4,000 정도 이거 올해 승진을 하면서 같이 오른 거고요. 그 이전에는 훨씬 낮았어요. 200대 초반 수준이었죠. 월 그리고 남친 저랑 달리 30대 36살 연봉은 약 5,000 후반대 아무래도 남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애 1년만에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길래 제 경제 사정을 오픈했고 남친도 알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참고로 제가 모은 가진 돈은 지금 1,800만원 있어요. 예전에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럽 배낭 여행을 다녀왔고 그 이후로도 자취를 하며 백수로 지내는 동안 구직비용 또 생활비로 제가 모은 돈을 거의 다 쓰고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러다 27살 여름에 재취업을 하고 또 역시 저 혼자 자취를 하면서 지금까지 1,800만원 모은 겁니다. 물론 저도 적게 모은 거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승진하기 전엔 급여가 엄청 적었고 또 혼자 자취되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예전에는 200이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급여를 들고 자취하면서 갖고 싶은 거 조금씩 사고 그러다 보니 재수 중에 돈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남친 군대 전역 2년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조기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공백 없이 거의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얼마 모았냐 하고 물었더니 1억 5천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평소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라 옷 같은 것도 잘 안 사고 입다가 찢어진 옷도 아까워서 안 버려요. 집에 있을 때 그걸 입죠. 또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게 알바를 하기에도 좋은 기술직종이라 프리랜서로 활동도 하는데요. 이걸로도 돈을 꽤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당 100만원 단위 프리랜스 알바를 자주 합니다. 그럼 연봉 5천 후반에 이것도 하면 많이 보내요. 한 7, 8천? 대충 여기까지와 저랑 남친의 경제적인 상황인데요. 결혼 이야기 꺼낼 때 내가 돈 1,800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다 괜찮다며 그냥 결혼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알겠다 하고 준비를 했던 건데 그 이후로 가끔 싸움이 나거나 토닥토닥 할 때쯤이면 자꾸 남친 입에서 넌 모은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그걸 숨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당장 하늘에서 돈이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 알면서 자꾸 모은 돈이 왜 이렇게 없냐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런 건지 나랑 7살 차이 그럼 은퇴도 남친이 먼저 할 거고 벌어도 내가 더 늦게까지 돈을 벌 텐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또 모은 돈이 있니 없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들 계속하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할 거잖아. 그거 들으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돈이 없고 집에서도 지원해 줄 능력이 없으면 뭐 제가 남친 앞에서 계속 주고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참고로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전혀 의지를 안 하지만 네가 알아서 결혼해라. 노우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다. 이러지만 남친 부모님은 다릅니다. 당신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고 매달 8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어요. 두 사람 합해서 80이겠죠? 이런 점들로 비춰봤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뭐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없는 돈이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니 지랑 나랑 7살 차이인데 이런 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가? 나도 이제 급여가 올랐고 또 7년 뒤면 당연히 승진도 할 거고 급여도 마찬가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게 분명한데 제가 생각할 땐 더 늦지 않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일단 내가 모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면 오케이는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가 않았던 건가 싶고 아니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싸움이 날 때마다 모은 돈에 대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제 느낌이 그래요. 이거 결혼한 뒤에도 계속 들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남친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모은 돈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뻔뻔하구만? 이렇게 욕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제가 했던 그 선택들 배낭여행이라든지 백수기간 동안 자취생활비 쓴 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 그 어떤 후회도 없거든요. 다만 모은 돈 역시 없다는 거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건 맞죠?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굽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닷다리 치우고 헤어진 뒤 서로 새로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솔직히 난 아직 20대고 결혼도 급할 게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 전에 커리우먼이 더 큰 인생 목표라고 남친이 먼저 결혼을 하고 싶다 해서 그래 나도 이 사람이면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하려고 했던 건데 게다가 애초에 내 사정 다 들었으면서 본인 입으로도 괜찮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먹은 돈이 있니 없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솔직히 나이 내가 훨씬 더 어리고 그런 만큼 외모랑 몸매 그리고 꾸미는 것 등등등 제가 월등히 우수하죠. 아무리 봐도 내가 훨씬 더 아까운 것 같고 또 나중에 이 남자보다 더 나은 남자 충분히 만날 자신도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솔직히 그래요. 이 남자 말고 전문직 사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회계사 정도. 서울의 자가 30평 이상. 이 정도 해올 수 있으면 사는데 문제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제가 저희 집안치 악녀고 동생이 아래로 3명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동생들까지 케어를 해준다면 나는 땡큐죠. 그럴 능력도 되고 그런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아니 이 결혼 정말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글 앞부분에선 아니 나의 차도 오지게 많은데 이 남자 왜 이래? 왜 자꾸 돈돈거리는 거야? 얘기도 들었다면서 이랬는데 뒤를 보니까 쓰니 당신 집안 양심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최소 뭐 회계사의 서울 30평대 아파트 거기다가 동생들까지 다 책임져줄 남자라고? 미친 건가? 아니 세상 어떤 호구 말파리 같은 놈이 그딴 짓을 하겠냐고 그냥 대충 한 30살 차이 나는 부자 재취자리나 알아보던가 그게 훨씬 더 현실성 있어 보여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처음엔 공감을 했는데 마지막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변하고 지린다 이봐요 글쓴이 씨 그지 같으니까 이딴 정신 승리 그만하고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으면 결혼 접고 돈이나 모으세요. 결혼해서는 경제력으로 값을 나누는 거 몰라요? 7년 더 일을 하니만에 이딴 이상한 소리는 집어치워라 이거지. 아니 지금도 돈을 못 모았는데 나이 더 차 먹는다고 네가 돈을 모으겠냐고 3번 모은 돈 없다. 그래? 오케이. 이랬는데 딴 말을 했다. 또 노후 안된 부모 이제 뭐 60? 많아도 70이 안됐을텐데 달에 80만원씩 주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취준생 딸내미 여행비나 자취하는 돈도 돕질 않았다. 그렇다는 건 니네 집도 뭐 별 볼일 없는 거 매한가짜네. 근데 뭐 최소 회계사의 서울 30평대? 이건 뭐 근자감이 쩌는 건지 미친 건지 구분을 못하겠네.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인건가? 노후 안된 부모를 가진 놈이나 결혼 후 동생들 케어까지 바라는 그런 연이나 4번 뭐 나중에 지금 이 남자보다 훨씬 잘난 전문직 남자 만날 자신이 있다고? 나이가 29살인데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네? 아니 생각을 해봐 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고 이쁠 때도 못 만난 그런 전문직 남자를 이제 와서 어떻게 만나게요? 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다. 그게 정말 될 거라고 믿는 거냐고? 달달달달달 5번 현재 재정상황 말고 니 동생 세명 건사하길 바라는 그 마음도 같이 한번 전해봐요. 그럼 니 남친 바로 도망간다. 끌끌 6번 그래요 그딴 그지같은 소리 듣고 있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니 남친 얼른 뻥 차버리고 쓴이의 그 잘난 몸매와 외모로 서울의 자가 서른평 해올 수 있고 또 동생들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그 전문직을 얼른 만나세요. 남자 나이 50대 돌신이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절대 희망 잃지 말고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7번 남자든 여자든 워킹 배낭족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왜 만인의 연인이거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이구 참 안타깝구만 저 남자 8번 어 그래 지금 당장 헤어져라 아니 돈도 없는 게 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동생이 셋이나 있다고 그리고 뭐 최소 회계사 아니 미친 어떤 회계사가 그러겠냐고 대가리 총 맞았니 여튼 얼른 헤어져라 돈 1800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요 9번 뒤로 갈수록 가관이네 야 도망은 니가 가는 게 아니라 남친이 가야지 그리고 세상 어떤 미친놈이 처제 셋을 매겨 살리냐 10번 오 딱 봐도 조금 있으면 지워질 그리구만 쓴이 근자감 충만한데 굳이 남친이랑 결혼해야겠습니까 내가 봐도 두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이제 나이 서른이 코앞인데 전문직에다 돈까지 많은 남자가 쓴이를 만나 줄 것 같진 않고 그냥 평생 모지리들 만나면서 즐기고 살아라 이거지 그래도 뭐 외모가 반반하다니까 꼬이는 날파리들은 있을 거야 원래 똥 주변에 파리들 꼬이잖아 다만 쓴이가 모은 돈은 끝까지 널 따라다닐 것이고 여기서 더 모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결혼은 평생 포기하고 연애만 하면서 재밌게 살아라 어? 이번 남친이랑 얼른 헤어지고 올여름 휴가 때 유럽이랑 한 번 더 다녀오라고 화이팅 커리어우먼 커리어우먼 이랄지 아니 그 나이에 그 연봉 받으면서 커리어우먼이 목표라고 님 그게 뭔 뜻인지 알고는 있어요? 읽는 내내 쓰니 편이었는데 막판에 확 돌아섰다 아니 왜 니 동생들 케어를 남편이 해줘야 돼? 미친 거야? 얘 진짜 미쳤나봐 쥐뿔도 없으면서 전문직 사위 원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아니 그 전에 전문직 사위가 오면 그 시댁에 예단며덕 해줄 능력은 되냐? 꿀꿀꿀꿀 멋있습니다 이런 근자가 좋아요 쭉쭉 가는 겁니다 가다가 한 번 자빠지면 그때 후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bei j suivтра ink ähnlich ọ ond ž ach surprisingly monitomer 압 ihr